오늘은 전국이 형 총무 시키지 마세요. 저번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. 총무를 했는데 50만 원이 남았어요. 50만 원이 남았어요. 좋지 뭐 남아야지. 그래가지고 뭐 나누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. 나는 전략에서 해방돼서 나왔는데. 또 이 전국이 형이 전략을 또 부르짖으면 나는 그 허사거든. 그러니까 전국이 형 총무 시키지 말고. 아니 우리 형님하고 형하고 전혀 다른 콘셉트로 이번에는 희철이가 해주면. 아 희철이 좋다. 이번에는 희철이가 해주면. 아 희철이 좋다. 얘가 해오면 망해요. 망해요. 저는 너무 펑봉스러운 거 아니야. 완전 호화여행. 한 끼에 100만 원 이상씩. 한 끼에 100만 원 이상씩. 그냥 팡버스가 엄마한테 혼나거든요. 술값이 이게 뭐냐고. 아 저거 너무 펑봉스러운 거 아니야. 호화여행. 하하하하하하하하. 희철이는 시원시원하게 쓰죠. 시원시원하게 써요. 하하하하핳. 잠깐만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죠? 회비가? 회비가 25만 원. 두 당 25만 원이요. 백만이 달러요. 그럼 100만 원이에요? 언급이 달러가 보겠습니다. 자막이 따로 있어. 야 전보기 준비하다 이렇게. 자. 잠깐 오늘 우리 점심만 먹을 거야? 왜 왜 왜 왜. 내가 100만 원밖에 안 걸어. 하하하하. 으하하하. 이거 회비 너무. 일단 자고. 이거 차는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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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는 참 저런게 잘 어울려 그지 핑크 이런거 핑크가 어울려 그죠 어머니 저도 남아있으려나 언니 나는 대나베이겠다 그래야 되겠네 지금부터 자유부인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페이 볼거 많고 먹을거 많고 그렇죠 먹거리가 좋다고 기분이 나있어요 우와 프라이데이 하아 브라이 감사합니다.